자, 이제 손현재 선수가 볼 연기를 펼치겠습니다. 앞서서 네, 메스터르 동작 잘 잡았습니다. 이렇게 타면서 세 바퀴 깔끔하게 잘 했고요. 웨이브까지 0.1에 추가점이 있습니다. 발란스하면서 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패싱이 있고요. 높이 던져서 DER 동작과 점프를 함께 했습니다. 댄스텝 음악과 잘 어우러지면서 1초동안 했고요. 콜테피보. 콜에서는 10회전을 하면서 2.0을 받게 됩니다. 콜테피보 3회전. 네,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워진 모습인데요. 마무리까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볼에 굴리기 기초기술구역이죠. 네, 마지막 메스토리 동작까지 신중하게. 네, 아주 깔끔한 연기를 선보인 효은대 선수. 역시 볼에 고맙다 기스까지 했습니다. 표정이 아주 밝아서 저희도 전달을 드리는 게 좋아지는데요. 깨끗하게 연기를 정말 잘 해냈습니다. 네, 아주 고목적이고 우아한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대부의 음악에 맞춰서 볼 연기를 선보인 송현재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높이 던져서 손등으로 받았고요. 포에테피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지금처럼 굴리기 할 때는 공이 튀지 않도록 몸에 달라붙게 굴려야 됩니다. 네, 손끝 연기까지. 네, 어쩜 이렇게 우아할까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앞서서 현직에서의 연결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서 저희가 앞서서 연기를 걸친 조 선수, 아냐 리자트드드누바와 하야카마 사쿠라의 볼 연기는 함께 보이지 못하는데요. 아, 정말? 18.45입니다. 또 자신의 최고 경기 기록을 보셨네요. 네. 저는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